오늘은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곳곳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목소리가 들리죠. 특히 최근까지 반복적으로 전광훈 씨는 5.18 북한군 개입서를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광훈 씨와 직접 인터뷰한 더탐사 권지연 기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인터뷰가 아니라 오랫동안 우리 권 기자님, 전광훈 씨 전문적으로 취재하셨고 취재하시다가 폭행도 당하고 네, 두 차례 당했죠. 한 번은 던져졌고 한 번은 집어서 바깥으로 던져졌다? 네, 던져졌고 한 번은 머리채를 잡혀서 끌려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정도로 사실 전광훈 씨 지지자들 사이에서 저는 거의 악마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인터뷰는 전광훈 씨 쪽에서 먼저 제안을 해온 거거든요. 아, 그래요? 어떻게 그런 제안의 변경이 뭡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금 전광훈 씨가 좀 이렇게 아팠던 얘기가, 아팠다는 게 본인이 좀 숨기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최근에 좀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그 이유는 전광훈 씨가 하도 요즘에 멋대로 하고 정치인들도 자기 발 아래 두려고 하잖아요. 그렇지, 나한테 다 주고 뭐 이러니까요. 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자기가 요구하는 것도 너무 세게 요구하고 이러니까 조금씩은 다 이렇게 선긋기를 하고 싶거나 아니면 좀 길들이고 싶은데 명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전광훈 씨의 과거 여자 문제 같은 얘기들이 교회에 대해서 나오는 게 있는데 아, 전광훈 씨를 손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전광훈 씨의 약점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다, 최근에? 그렇죠. 그랬어요. 그래서 전광훈 씨도 그래서 이 얘기를 본인이 설교에서 언급할 정도로 굉장히 좀 이 문제가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전광훈 씨는 이 취재를 제가 미리 맞춰놨던 건지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본인이 언급을 했길래 제가 이 부분들, 그런데 이제 전광훈 씨가 설교에서 언급한 것과 좀 다른 정황들, 제가 취재해놨던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반응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전광훈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전광훈 씨가 좀 고립되는 모양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대통령실이라든지 정시인들에게 나 아직 건재하다, 사인도 보내면서 나 좀 잘 봐달라, 이런 걸 좀 이렇게 내고 싶지 않았나, 그런 제스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전광훈 씨를 오랫동안 취재해왔던 소위 같은 진영이라고 흔히 분류되지 않는, 본인도 언론이 있으니까요, 전광훈 씨도. 그쪽이 아니라 우리 권 기자님을 통해서 뭔가 해명도 하고, 그다음에 어필도 하고, 자신의 존재감을 좀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추정이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서운하다고 하면서도 좀 조심하는 분위기가 역력히 보이거든요. 서운하다고 하면서도 조심해요. 네, 그러니까 나 좀 제발 좀 봐주세요. 나 여기 있어요라는 제스처로 저는 보였습니다. 자, 뭐 인터뷰 과정에서 스카웃 제의도 하셨다면서요? 네, 굉장히 당황스러운데요. 일단은 연봉을 원하는 데로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해왔는데. 알겠습니다. 굉장히 급하신가 보다. 그러니까요. 자, 오늘은 5.18과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광훈 씨는 법상 5.18 광주민주화운동이라고 명칭이 정리가 여러 차례 돼 있고, 이미 법으로 딱 정리가 된 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도 광주사태라고 쓰죠? 그렇게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안 나오고, 바로 김영상, 김대중, 김종필로 광주사태 일어나기 전에 글로 바로 갔으면 오늘날 대학용이 어떻게 됐을까? 나는 대학용이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광주사태라고 용어를 계속... 자, 보세요. 광주사태야. 나는 누구도 못 봤고, 내 용어는. 광주사태지, 그럼 뭐 광주민주화운동이야. 왜 광주사태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두환의 학살자라는 걸 좀 인정하지 않는 정광훈 씨고요. 둘 다 그러고 보니 전 씨네요. 그러면서 정광훈 씨는 어떤 이슈든지 색깔론을 들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김재원 국민의힘 의원이 정광훈 씨 집회에 가서 5.18을 헌법에 수록될 일은 절대 없을 거다. 이렇게 발언해서 지금 징계까지 받았는데, 정광훈 씨가 저와 따로 통화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했어요. 누구에 대한 분노입니까? 김재원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분노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지만 나는 꿋꿋하게 5.18 사태라고 하겠다. 광주사태라고 하겠다. 광주사태라고 하겠다라고 하면서 구구결집을 꾀하려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그 기자회견 열고 바로 다음 날 자유통일단 중앙당사 개소식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세를 또 이렇게 결집해서 막판에 선거철이 되면 유력 정당과 또 이렇게 딜을 하고 이런 게 이제 정광훈 씨가 지금까지 해왔던 수법이거든요. 이번에도 좀 그런 게 보여지고요. 정광훈 씨는 이제 5.18을 굉장히 폄하하면서 계속 이제 5.16 군사 장변에 대해서는 우리가 5.16 정신으로 뭉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자주 하거든요. 그러니까 5.16을 헌법에 수록해야 된다고 또 주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향수가 있는 사람들 이를테면 이제 태극기 무대를 계속해서 결집해 나가겠다. 뭐 이런 이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네. 자유통일당 최근에 막 현수막 많이 거는 그 당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광주사태라고 하는 분이고 북한 간첩 개입설 계속 주장해 왔는데요. 이 발언도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파출소에서 총을 가빈총을 5천종을 탈취를 해서 공수부대한테도 총 쏜고도 있지만은 시민군이 시민군의 덩어리에 대다고 가빈으로 총 쏜 사람은 누구냐 이거야. 자기 편에 왜 총을 쏴요. 이게 최소한 서른 구가 넘어요. 아무리 광주 사람이 악할지라도 자기들 편에 덩어리에서 총 쏜 사람이 있겠느냐 이거야. 내 말은. 그러면 이걸 총 쏜 사람은 누구냐. 나는 고정간첩이라고 확신하는 거야. 고정간첩이다. 김일성의 지령을 받은. 왜냐하면 건국 후 지금까지 고정간첩이 전국에 쫙 깔려 있어요. 지금 이제 잡으니까 다 드러나기 시작하잖아요. 듣고 있기가 좀 힘들죠. 시민군 중에 등에 총 맞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뒤에서 같은 시민군이라면 계엄군에게 총을 맞아서는 정면에서 맞아야 되는데 등 뒤에서 총을 맞았으니까 등 뒤에서 시민군인 척하고 총 쏜 사람이 있으니 고정간첩의 조행이다. 이게 논리적 비약을 몇 번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이제 계속해서 이런 걸로 폭동설이 제기가 됐는데 이미 팩트체크가 됐잖아요. 이게 계엄군이 M16 말고도 칼빈총을 쐈다라는 어떤 그런 증언도 있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사실 김명국 씨 같은 경우는 예전에 2021년이었나요? 예전에 채널A었나? 거기서 이제 본인이 실제로 광주에 가서 본인이 이렇게 광주에 침투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나중에는 이게 또 본인이 증언을 바꾸면서 2021년에 한 번 더 이렇게 논란이 되기도 했었고 한데 이런 어떤 팩트체크 같은 거는 전혀 보지 않는 거고요. 그러니까 5.18 특별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설립된 5.18 진상조사 규명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에서의 보고 그다음에 대법원 판결 이런 거 다 무시하세요. 여기에 그럼 북한 공개입은 전부 다 허위사실이고 명예훼손이고 그런 얘기하면 이런 얘기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이 인터뷰 끝난 다음에 문자를 보냈어요. 특히 한국 근현대사는 새로 배우시기 바랍니다. 보냈더니 건방지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건방지다. 광자하다. 그러니까 그동안 계엄군은 M16을 사용을 했고 시민군은 칼빈총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폭동설이 제기되어 온 건데 이거 참... 그렇지만 이미 이제 팩트체크가 되고 있고 이런 계엄군이 칼빈총을 사용했다는 증언도 나오는 마당에 정경훈 씨가 역사를 너무 왜곡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제재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어떤 주장들에 더 힘을 실으면서 이거를 무기로 결집을 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게 굉장히 지금 2023년도에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게 좀 믿기기가 어렵고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간첩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고정관첩. 아까도 막판에. 지금 뭐 다 잡히고 다 드러난다. 간첩 얘기 계속해서 전광훈 씨는 실제로 어떤 목적으로 이런 간첩 얘기를 계속하는 건가요? 일단은 지금 우리는 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이런 얘기가 보수교회 안에서는 되게 잘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결집하기가 딱 좋아요. 일단 색깔론 이런 게 지금도 보수교회에서는 굉장히 많이 먹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어떤 세를 결집하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데 특히 전광훈 씨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어떤 주장을 하냐면 북한에서 가장 없애고 싶어하는 게 교회고 그리고 교회 목사들 중에서도 나야. 전광훈 바로 나야.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건 태용호 씨 논리랑 똑같은데. 내가 최고위원 돼야 김정은이 제일 싫어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 통전부가 시민단체를 시켜서 그러니까 봐라 나를 고발하는 게 북한 통전부가 시민단체를 시켜서 나를 고발하는 거야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지지자들은 또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그 세를 결집하고 자기를 좀 지켜줄 수 있는 무리들을 계속 형성하는 거죠. 네. 전우원 씨에 대해서도 전광훈 씨가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계속해서 폭로하고 5.18 현장에도 어제부터 계속 가 계시고 하는데. 철이 없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전광훈 씨가 좀 철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그러면. 전광훈 씨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 손주가 참으로 난 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가족은 가정끼리 멤버십이 있고 단체는 단체끼리 멤버십이 있는데 설령 할아버지가 비자금을 그렇게 많이 감췄다 해도 손주로서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두환 대통령이 비자금이 드러난 2천억 외에 더 큰 돈이 있는지 없는지는 난 잘 모르지만 그것은 나는 전두환 대통령이 실수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가족이 그것을 폭로하고 하는 것은 그건 성경적으로 보면요. 그런 가족은요. 죽이도록 돼 있어요. 죽이도록. 아버지를 대중하자면 죽이라고 해서 성경에. 성경에 이런 말이 나와 있기는 한지 저는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의 가치와는 정반대되는 얘기죠. 일단은 성경의 전체 흐르는 사실 가장 큰 가치는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옳은 말했다고 해서 죽여야 된다. 이건 전혀 성경의 가치와 맞지 않은 얘기고요. 그런데 정광훈 씨가 이런 얘기를 하는 속내가 저는 좀 따로 있다고 보여요. 어떤 겁니까? 정광훈 씨의 문제가 한두 가지가 드러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자들한테 그런 얘기도 하고 싶겠죠. 내가 아무리 어떤 잘못을 해도 너희들 나를 고발하는 거는 그런 성경을 위배하는 거고 너는 죽임을 당해도 싸다. 그런 어떤 메시지를 내고 싶었던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들렸습니다. 누가 더 철이 없는지. 정광훈 씨는 전우원 씨에 대해서 철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 더 탐사에서는 전우원 씨하고도 만나서 직접 방송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니 어제도 인터뷰로 계속 요청을 하니까 오늘은 본인이 아니라 민주 영령들에게 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 너무 상식적인 얘기지만 사실 그런 얘기가 바로 카메라가 마이크가 내 앞으로 오는데 그런 얘기 바로 하기가 사람으로서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어떤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이 말을 해보면 드러나는 게 있잖아요. 전우원 씨를 보면 그런 게 좀 드러나는데 철은 누가 없는 것인가. 질문을 던져보고요. 자 다음에 이 전광훈 씨가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5.18 유공자 명단 공개. 그거 유엔 인권위에 제소하겠다. 5.18 특별법을. 계속 그렇게 얘기해왔어요. 몇 년 전부터 그래요. 그게 진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근데 5.18 유공자 명단 공개도 이미 그쪽 보수 쪽 시민단체에서 공개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가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이 됐어요. 이런 거 공개하면 당신들 같은 단체가 이 유공자들을 얼마나 많이 괴롭히겠냐. 그래서 공개할 수 없다라고. 전광훈 씨 같은 사람 때문에 공개 못하는 건데. 그렇게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계속 대법원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계시는지.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계속 이 문제를 자꾸 늘어지는 건가요? 이게 지지자들한테는 어쨌든 세를 결집하기 위해서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하하지만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고발도 계속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국제사회에도 이렇게 호소할 수 있는 거야라면서 어떻게 보면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설교할 때도 꼭 옆에서 영문으로. 격정적인 영어 번역 동시통역사가 있으시더라고요. 아니 저는 저랑 인터뷰할 때도 혹시 통역사 데려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전광훈 씨는 5.18 단체한테 고소당했고 5.18 특별법에 따라서 사실은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져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조사받고 법의 판단을 받아야 될 상황인데 사과 지금까지 얘기 들어보면 사과할 의향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없죠. 제가 그날도 이제 지금 하는 발언도 문제니까 이거 사과할 의향 없냐라고 하니까 전혀 없다라고 하고 본인은 계속 광주시민들을 격려하는 거다. 이런 정말 모순된 얘기를 계속 했죠. 그날도. 고정간첩이 한 거지 시민들이 한 거 아니지. 뭐 이 얘기를 하는. 그래서 광주시민을 걱정해서 고정간첩 얘기를 하는 거다. 인터뷰하면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수석이 몇 번 찾아왔다 이런 얘기도 했고 후보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과 세 번 통화했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런데 아까 서운해하면서도 조심스러워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빠르게 손절하지 않는 가운데 이번 정부의 5.18 행보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식 참가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의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사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후보 시절에도 전두환 옹호 발언에서 무리를 빚었잖아요. 그리고 전우원 씨가 저희랑 인터뷰하면서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 전두환 씨 일가 가족들이 환호성을 질렀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보셨죠. 그러니까 비자금 수사 부담에서 좀 벗어날 거라고 기대를 했다는 의미였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사실 전광훈 씨를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이 윤석열 정권 그리고 전광훈 씨의 지지자 이 지지 기반이요. 지금 겹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문제인 거예요. 조이 태극기부대 아스팔트 우파. 네. 그리고 실제로 전광훈 씨가 지난 대선에서 원래 김경재 전 총재를 지지하다가 윤석열 후보로 확 돌아섰거든요. 네. 김경재 후보가 출마를 했던 분입니다. 네. 그렇죠. 전광훈 씨가 만든 당에서 출마를 했다가 막판에 확 돌아섰어요. 그런데 김경재 전 총재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줬거든요. 그 당시에 밀사가 세 명이 찾아왔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전광훈 씨 쪽이랑 김경재 전 총재 쪽에 협상을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김경재 전 총재는 사실은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지 기반을 어떻게 대통령이 구성을 할 거냐의 가치 판단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냥 누구 입담으로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인터뷰 과정에 좀 충격적인 에피소드도 있었다고요? 사실 발언발언마다 정말 다 충격적이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40년 전에 전광훈 씨가 그 깐단아기 첫째 아들이 사망한 적이 있어요. 이 얘기는 제가 옛날부터 알고는 있었거든요. 부부싸움을 하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은 어떻게 의심하고 있냐면 전광훈 씨가 평소에 아내를 되게 많이 폭행했다고 본인 스스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등에 업은 상태에서 아내를 폭행해서 아이가 죽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광훈 씨는 일단 그거는 부인했어요. 부부싸움 한 건 맞지만 아이를 등에 업고 계셨던 건 아니다. 그런데 저한테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때 죽은 채 병원에 도착했고 그것 때문에 경찰 조사 받았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될 거라고 해서 아이를 청평야산에 묻었다. 그거는 사체육인데 공소시효 지났다. 이렇게 또 답변했다는 말씀까지.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지금까지 더탐사 권지연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